한 번에 쿵을 떠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심하세요 아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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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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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춥다 이야 그냥 기가 나오네 아 응 우진이가 찍어서 좀 별로일 듯 방황하듯이 뛰어봐봐 일을 차지하는 게 오랫동안 여기가 오랫동안 그녀들 오늘의 복숭아 이리와 오랫동안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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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오 이거 잘 나왔다 이거죠 이거죠 근데 나 바지 진짜 찢어지면 소리 났는데? 이거지 부진아 너 이따 형한테 다 보내줄거지? 응 그거 뽑아야되요 완전 파리피플이죠? 파리피플 야 범죄지마 줄꺼야 어 아틀꺼야 조금만 하면 안돼 안 돼요 유년 쇼핑백을 언제 또 사겠어요 맛있는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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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울리는 거 아니야? 매일 요리 어 어 share, shake it, shake it for me 이렇게, shake it for me 난 너너너너너너너너넙 난 너너너너넙 난 너너너너넛 난 너너넛 골고루 보라 볼때도 약간 약간 부웅 약간 잡는 그릇이세요 잡고 약간 이럴 느낌 약간 진짜 그냥 편하게 부웅 이렇게 쓸만한 것 같아요 돌아볼게요 여기가 가득한 구우를 구멍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